자 꼼수 탄핵 희망회로 돌린 조국 이렇게 됐어요 조국 전 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으면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자 그러니까 중임제 개헌을 한 다음에 부칙을 조항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대선을 빨리 치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이 많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최고 학부에서 교수를 한 분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조국 장관의 그 로스쿨 시절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타락을 하셨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겪고 난 다음에 조국 교수에게 배운 형사법 관련 강의와 조국 개인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탄핵 대통령을 어떻게든 임기 중에 끌어내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저 표현이 저 얘기가 알려진 다음에 이게 탄핵 효과를 노리는 꼼수 탄핵이냐 약간 이런 기사도 나오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꼼수라는 단어를 넣기에는 그 탄핵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사실 탄핵과 꼼수가 같이 가는 게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헌법 개정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헌법 몇십 년째 못 바꾸고 있어요 헌법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현행헌법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헌법의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이 임기 조항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적어놓을 정도로 임기 연장 관련한 거를 막는 그런 조항인데 이걸 거꾸로 임기 단축 조항으로 만들어서 부칙에다 그걸 둔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 침판 국민의 판단에서 당연히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당선 효과를 완전히 소급을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교수 시절의 제자 로스쿨 제자도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류재와 국민의힘 세종감정 당협위원장인데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습니까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에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약간 비판을 했어요 소속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과거에 로스쿨 때 배웠습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밝혔죠 박원석 전 위원님 현행 헌법 조항상으로요 중임제 개헌을 해도 현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되잖아요 지금 헌법 조항상 조국 전 장관은 왜 제자의 지적을 받을 정도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임기를 총선하고 맞추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임기를 맞추자 그 얘기는 중임제 개헌이 나올 때 늘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양보해야 된다 그걸 아마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 개헌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낸다 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효과에 한번 해석상 그럴 수도 있는데 200석이라는 목표를 야권 지지자들한테 각인시키고 결집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200석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되고요 그다음에 개헌선이고 그다음에 탄핵이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게 200석이기 때문에 요즘에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200석을 해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받아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갈수록 저런 얘기를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런 목표가 있어도 저게 공공인이 내놓고 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역효과가 나거든요 200석 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00석 자신 있나 보네?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할 때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 했다가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는데 총선 앞두고 그런 식의 레토릭이나 그런 식의 목표를 공공인이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전 장관이 야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메신저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자꾸 민주당을 대표하는 메신저인 것처럼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부담돼요 본인은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응원가일 수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조용히 있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총선이 점점 다가와서 조용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요 얼마 전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보복운전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예비후보 이런 거에도 문제도 발생했는데 이런 입장을 했어요 대리기사님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복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대신했으니까 본인이 대리를 찾겠다 그런데 본인은 일단 그 대리기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찾겠대요 그런데 대리기사 대리운전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찾겠다고 나섰고 보시면 억울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일부터는 9700곳의 대리기사 업체 모두 찾아가 시작할 것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요 다음 사진 좀 보시죠 이게 국회합을 포함해서 대리기사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아 김기웅 전 부대변인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상입니까? 이게 현수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피곤한데 제가 보면 저도 좀 답답하고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리기사를 찾는 방식은 굳이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그때 누군가 이렇게 대리기사를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거를 주변에 같이 술을 했던, 같이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통화했던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당연하게 상식적인 방법을 안 하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을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진짜 쇼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 방식을 쓰는 방법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오거든요 힘내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과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들의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본인은 억울하다 저는 전형적인 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민주당 부대비원 이렇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경 전 부대비원이 저렇게 대리기사 찾겠다고 저렇게 본인이 본인 말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찾았어요 그 대리기사를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혹시 적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찾으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체검사 같은 거예요 적격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한 4, 5년 넘게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것이죠 그런데 대리기사를 찾게 되면 이건 따지고 보면 아예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1심이 나왔죠 2심에서 다투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찾으면 주체가 바뀌는 거라서 무죄 입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박이 있고 쇼라고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동료로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런 현수막 자꾸 내걸리고 있는 거 당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대리기사는 저는 이름이 없어요 국회의 앞에도 걸려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이종배 소시의원 저분 좀 말씀이 심해요 저 부분은 본인이 억울해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부분이 쇼도 어쩌고 간에 정부에 있는 대리기사를 못 오간다 이런 것은 좀 논리 안 맞잖아요 또 그런 입장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고 한 정치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좀 털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대리기사가 보복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리기사 한 명을 못 찾아서 지금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니까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이 되죠 이경 전 부대변인의 말이라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대리기사분이 나타나면 그분은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 찾는 게 제일 빠르잖아 지금 이 사건의 별건으로서의 운전했던 보복을 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전체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께서 보복운전한다고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바르게 보세요 이거 듣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 거지 아니 상실적으로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선배를 찾으세요 대리기사를 찾지 말고 그건 이경 전 부대변인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다른 겁니다 두 분은 그것만 말씀하시고 박원석 전 의원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글쎄요 저는 이미 총선에 나서는 건 어려워졌고 평판이라도 좀 지키고 적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중립적 여론으로 이걸 만들자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게 찾아지겠습니까? 아니 찾아지겠냐고 생각해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찾아지면 그분은 사실 처벌 대상이 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찾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하고 모임을 같이 했던 대리기사를 불러줬던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범위가 좁잖아요 그럼 거기서 찾아야지 왜 9700개 업체를 다닙니까? 선거운동으로 다니나요? 사실 말이 그렇지 거의 만 개 가까이 되는 업체를 찾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튼 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tych 시청 participar 감사합니다.